안녕하세요 제미아 입니다. 오늘은 재수가 없는가 아무리 파도 안나오네요 또 좋은 호피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어제는 이런 호피하나 찾으려면 약간 힘드네요 또 한잠을 오랜만에 했습니다 좋은 호피는 아니지만 또 한잠도 구경을 해보세요 현낙초가 또 좋은 호피를 이렇게 해왔네요 진짜 잘 나왔죠 아주 멋있는 호피 입니다 진짜 잘생겼네요 진짜 잘하는人 이거 다는 무슨 좋아요 일단 쌓아버렸어 커피 한 잔 더 보여드릴게요 소피가 한쪽이 잘 나오면 한쪽이 안나오고 똑같이 잘나온거에 얼마 없더랄게요 이쪽에는 잘나왔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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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 안녕 안녕